네, 보내줄게요, 된가요? 네, 보내줄게요, 된가요? 됐습니다 다섯 대 단단이네, 뭐 야, 우리 카이님 아니라도 소주 먹였다 공군이구만 혹시 의검 아닌가 일반 육군 육군, 뭐야, 저기, 보직이 뭐야 광학기재, 전기병 광학기재? 전기병? 전기병 정비? 예 현금청사, 육군레이더였어요 전기병 뭘 정비했나? 원래는 그거, 사격기재 같은거 아는건데 저희 사단에는 그거 할게 없어서 맥주, 맥사단인가 맥사단인가 소모인줄 모르고 전 똥통에 빠졌어요 물가있는 로또집 가가지고 로또 사실래요 아주 난이도로 갑시다 네 네 네 여기 건배 되니까 되게 하하하하 아, 동환이시네 서비인줄 알아요 갔다오셨어요 한번 세 삼천모, 삼천모, 삼천모 세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손장님이 어디서가 어떻게 되십니까?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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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다입어 한 번 더 보고 싶다 아니, 정말? 1년 차이면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큰일 났으니 그러면 쉽죠? 안다 안다 위하여 제가요? 수학이 다 같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 친해졌나? 그래서 투어 같이 댕기고요. 수영장 욕을 같이 많이 하고. 네?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대교 다이버스 화이팅! 화이팅! 아니 뭐 창업해진다고 하는 거야? 고객님 안 하는 거야? 인테리어 때문에. 저게 어디야? 왜냐면 꼭 결혼하려면 나는 꼭 다른 저자 만날 거예요. 조용히 해야겠다. 정답 본인은 얘기 안 해. 조용히 해야겠다. 결혼을 하셔도 다시 하신다고.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금지없어 하는 희생이시고? 형이 손님 봐. 아 진짜요? 아유, 여기서. 아유.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. 네, 보내줄게요 제가요.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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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